클라우드나인과 유즈드론의 두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와마이가 빨리 잡혔다는 거는 기둥 쪽에 ADS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깔릴 게 없다는 거고요. 거의 다 왔거든요.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. 전혀 몰라요 지금. 넘어갔어요. 어 이거 구도 빼느라 몰라요. 전혀 몰라요. 아 이거는. 지금 회관에 있는데요. 뺏겼고. 어 저게 그 와삐 선수 자리 이전에. 그렇죠. 3대3. 지하로빙은 충분히 생각할 만한데. 어 이거. 자유. 거기에 있는데요. 아 노바.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. 지는 일단 확인을 했는데. 주씨의 드론이. 오오. 오오. 아 엠피가 잡았어요. 체력 상황 좋지 않음에도. 잡아냈고. 주씨의 드론이 엠피테일러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해줬어요. 총 체력이 상당히. 아웃풀 살짝 당했죠 이거. 발자국 찍어줍니다. 과연. 와마이 찍혔고요. 잡으러 갑니다. 한 명만 잡자. 한 명만 잡자.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? 그레이. 블리츠 쫓아갈 거거든요 이제. 무섭습니다. 엠피테일러 선수 지금 겁 먹었을 거예요. 오오오오. 폭주기관차. 바유가 샤이를 잡아 냈고요. 더 가볼만하죠. 아 지금 자극감시타 안에 갇혀있어요. 자 갑니다. 무서워요 엠피테일러 선수. 아 잡아 냈습니다. 아 바유선수 조금 아쉬울 텐데요.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못해집니다. 자 진입 시도합니다. 설치를 시도하는데요. 오 설치 들어갈 것 같아요. 퀴리 못 들었거든요. 뒷핍에서 설치되는지도 모를 거예요. 아악. 근접 공격으로 쉐일이. 정말 간빨에 차. 나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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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줄이 나옵니다 녹스 그래도 더블킬 3명은 아예 나와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렸던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방 끝나고 말았네요 심지어 엠비테일러 P90을 선택을 했었네요 각의 P90 MP5봉 아닌 P90 양 팀의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대2의 스코어 이상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